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니 백신 안 맞은다 맞았지? 맞았는데 저 뭐야 휴대폰을 하나밖에 안 들고 왔어 차에서 먹으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3만 개 받았는데 미션을 아 진짜야 3만 개 주겠대 아 뭐래 3만 개를 줄 테니까 차에서 먹으래 미션이라니까 아 그럼 되겠네 니 안에서 먹고 와 그럼 나 차에서 먹을게 어? 자기 뭐 먹을 건데? 포장되지? 그럼 포장해서 와 차에서 먹자 포장되나요? 네 차에서 먹방하는 비즈는 없을거에요 네? 형님들 남들 안하는걸 해야지 응? 그래야 인싸지 내가 폰 안 들고 왔어 사실상 내가 인증을 시켜놓고 방송 끄고 방송 끄고 인증시키고 들어가서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700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을 꺼라 곧 저보고 예 죽으란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700명 을 택할래 밥을 택할래 저는 700명 을 택합니다 밖고 없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네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진짜 오우 바쳐서 먹는데 떡밥 비벼 이거 같이 오우 시야 떡밥 오우 매운냄새 장난 아니다 중화비빔밥 중화비빔밥 오우 대구에서 유명한 약간 덮밥식으로 그런식으로 된거 같네요 덮밥식으로 오우 불향이 엄청 강하네요 불향이 이 중국집 그릇에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덮밥 저 덮밥 비슷하니 두루치기에다가 밥 비빈거 비슷하니 그렇네요 네 중화비빔밥 오우 춥네 바람이 엄청 오우 정말 맛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짬뽕 조심해 흐른다 아 딱 이 가게는 딱 보니까 준비가 돼 있네 바로바로 나와 엄청 빨리 짬뽕도 그냥 뭐 쏟아도 조심해 뽑다가 조심해 자 이거 빠졌어 이거 쏟으면 진짜 부부싸움 난다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조심해 아 짬뽕도 확실히 퀄리티가 무슨 육개장 같은 잠시만요 팔 조심해라 아 터지면 안 먹지 14142 터지면 두방 터지면 둘 다 못 먹지 나 왜 이 묻었지 아 그다시 또 묻힌다 아니 몰라 이거 왜 묻었지 맛있다 나도 조금만 더 넣어 응 맛있다 나도 조금만 더 넣어 뜨겁다 뜨겁다 응 음 맛있네 먹고 하면 시사시사도 한 번씩 죽어야 밥맛도 있는데 뜨겁지? 뜨겁지? 아이고 씨발 새끼야 저질 않으니까 치킨 쳐보러 가서 과일까지 쳐먹고 오지 씨발 새끼 식사 식사 싸달라니까 개새끼가 일사 일사 도망 속았다 씨발 새끼 음 음 너무 뜨겁다 음 제육도 제육도 씨발 이게 무슨 중화 비빔밥이고 제육도 밥하고 똑같고만 음 맛있었나? 이건 뭐야? 아니 안에 가서 먹을 수 있어 근데 휴대폰을 내가 안 들고 왔어 그래갖고 내 본폰을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 레알코드 있어야 된다대 QR 아 QR코드 방송 끌 수 없잖아 응? 그만큼 내가 시청자를 생각한다는 거지 레알코드 아니야? 아 QR코드야? 응 그래 차물이 좀 올려줘 밑에 있는 거 몇 병이나 이렇게 차에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응 응 우리나라 음 음 음 음 아 또 조심 좀 물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옷 파쓰어 내가 아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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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적인거 아니겠지? 아... 아 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거 같아 어? 물이 진짜 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거 같아 시원한 물 먹을때 그 케락 어? 성취감 천천히 좀 먹어 야 밥 다 먹으면 면도 없대 여기도 하나 면 없고 지금 야채만 먹는데 밥 다 먹으면 어떡하는데 야 나 두 숟가락 먹었다 천천히 먹어라 음... 음... 고소 음... 아 찍어도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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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에 이게 딱 들어... 이게 먹는순간 혈관이 막히는 맛 정말 진짜 아우... 아... 국물을 먹으면 이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서 혈관 막히는 맛 아... 뜨거우라 심근경색 와서 다이하는 맛 왜 형들이 공기밥 하나 시키라고 하겠냐 밥 하나 가오라케라 그건 아니다 처음으로서는 자야지 누가 참고 잡니까 개, 돼지도 아니고 우리 형님들 결혼식 갔을 때 기다려주시고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먹방 하시는데 형님들 시청해주시는데 형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내려가야지 개, 돼지새끼도 아니고 뭐 처먹 좀 처먹자다 바로 잡니까 그건 BJ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형님들하고 부산까지 안전하게 모시면서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